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주식스쿨 정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테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쓰고 어떤 가계부를 선택할지 가계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계부가 재테크의 첫 걸음이다 라는 것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귀찮을 겁니다 매일매일 쓴다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출도 줄일 수가 있고 나의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거다 라고 하시고 이번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출을 여러분들이 잘만 관찰하면은 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소득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소득은 좀 제약이 되어 있죠 하지만 지출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얼마든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고정됐지만 나가는 돈만 줄여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쌓이는 것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하나가 어떤 거다? 바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어떤 걸 떨어뜨리냐 필수적인 것은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좀 불필요한 소비 내가 꼭 사지 않아도 됐었다 아니면은 아 이것은 굳이 이번에 안 사더라도 다음에 더 조금만 사던가 아니면 다음에 사면 된다라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가계부가 상당히 유용한 점이겠죠 그런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혜택인 거죠 그럼 왜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는가? 방금 말씀해 드렸죠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부분을 줄일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쌓이다 보면은 그 가정에 우리 가정의 경제 흐름이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전년에 그 디에이터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전년에 1월 대비 올해 1월은 아 이만큼 줄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달이 있으면은 아 전년도 2월 달에는 어떤 소비를 했구나 그래서 대충 소비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약이 좀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 저금리 시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금리 시대라는 것은 이자라든가 그런 상품도 상당히 이자율이 낮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약이 좀 가장 어쩔 수 없이 절약이 가장 근본적인 시대가 되는 재테크 시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생활을 절약적으로 하되 어떤 것을 줄이느냐 한미적인 것 꼭 내가 써야 될 것만 쓸 수 있는 그거의 지름길이 바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큰 혜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총 5가지 가계부 작성의 노하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항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커피 점심에 커피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항목을 정하는 겁니다 이 커피라는 것은 어디에 독감인 겁니까? 마시는 것은 역시 음식이죠 그러니까 식비, 식비다, 식비 5천원 이런 식으로 적는 거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과 지출로 크게 나누고 지출 카테고리에서도 식비, 교통비, 관리비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도 월급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부수입으로 들어왔는지 그런 식으로 큰 틀만 잡는 거다 세부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통계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기서도 큰 항목으로 나눠서 기입을 하는 것을 요령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딱 정지시켜놓고 적으셔도 되시고 사진을 찍으셨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실 텐데요 일단 먼저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시고 제가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출 항목입니다 먼저 크게 1, 2, 1 번호를 적겠습니다 3, 4, 5, 6, 7, 8 그리고 9는 기타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제외되는 것은 기타로 적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큰 항목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나 적금으로 나가는 돈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대출금 그런 식으로 적고 얼마 그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대출이자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매달 내는 적금이 있다 그럴 때도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된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도 세금도 수도세, 전기세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세, 전기세는 관리비겠네요 세금이란 것은 재산세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 게 나오면은 세금 항목으로 적는다 그리고 관리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도세라든가 여러분들이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뭐 그런 게 나가는 비용이 관리비로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교통비, 통신비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이렇게 대출이자 그렇게 적지 마시고 그냥 대출, 적금 항목으로 이렇게 딱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항목에서는 이번 달에 얼마가 남았어? 2번 항목에서 이번 달에 얼마가 남았어? 그렇게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하나씩 많다 보면은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통계 내기도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서 이 항목에 들어가는 대로만 그러니까 뭐 무슨 학원비, 피아노비 그게 아니라 그냥 교육비 항목 그대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좀 분류를 하실 때 딱 이 앞에서도 좀 어느 정도 분류가 되실 겁니다 내가 매달 나가는 건지 꼭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날그날, 그달그달에 따라서 좀 변동이 가능한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출이 이 항목 중에서 그 항목 중에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번 나가야 되는 돈인지 예를 들자면 대출, 대출금은 매달 나가죠 그리고 세금도 매 분기라든가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관리비도 기본 관리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정되는 지출이 있는지 아니면은 식비라든가 통신비 같은 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내가 전화를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유동지출이 있는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있겠죠 다음 달에 내가 고정지출은 이게 나올 것이다 어느 정도 고정지출은 정해지겠죠 그리고 유동지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것은 확정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도 있는데 내가 지난달에는 유동지출이 이 정도 나왔는데 꼼꼼히 살펴보니까 굳이 여기서 미용비, 의복비 같은 경우는 안 사도 될 걸 샀구나 그러면 다음 달 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배분을 할 때 이번 달에는 이 정도 배분만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정지출은 어떤 거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약을 하실 때는 이쪽에서 내가 불필요한 소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거기다 체크를 해두시고 미리 사전에 정한다 그게 두 번째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지출 그러니까 이건 꼭 정기적이지가 않지만 꼭 나가야 되는 돈 그런 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따로 관리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이런 데서 지출을 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가 발생합니다 지금 효율적이 비효율적이 발생했죠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큰 돈이 나가는 돈 그게 어떤 거냐 예를 들자면 가족의 생일 미리 정해져 있죠 만약에 가족의 생일이 5월이다 그러면 5월에 생일 선물로 한 10만 원 정도가 나갈 것 같다 라고 미리 계획을 짜는 겁니다 경조사라든가 예정되어 있는 경조사라든가 아니면 명절날 선물 같은 거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름에 휴가비 같은 경우도 미리 계획을 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그 돈은 관리를 해서 이렇게 이 앞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즉 여기서 계획을 세울 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노하우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조사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을 할 수 없겠지만 전년도라든가 아니면 대충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정도에 대해서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써라 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계부를 쓸 때도 이게 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가계부를 쓸 때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월 달에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그럼 그 달 바로 긁자마자 돈이 장구해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빠져나가니까? 2월 달 보통 한 10일이나 아니면 15일 날 이렇게 지정된 날짜 즉 다음 달에 1월 분에 소비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쓸 때 실질적으로 돈은 안 빠져나갔지만 소비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월 달 가계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사용하실 때 쓸 때 복잡하거나 혼란을 느껴서 아예 가계부를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지출과 돈이 빠져나가는 게 틀려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를 쓰시게 되면 여러분의 은행 장구에서 소비를 하자마자 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쓸 때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긁자마자 돈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얻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하지만 체크카드는 바로바로 장구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진짜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는 게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 작성하기도 편하고 소비도 좀 절약할 수가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부끼리 가계부를 공유하는 겁니다 같이 쓰는 거죠 남편이 소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내가 소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계부를 누가 썼든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소비가 어땠는지 어떤 제가 번호를 나누는지 않았습니까? 1번 항목에서 소비가 많았다 그러면 여기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서로 의논을 하는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 공동체인 부부끼리는 가계부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둘 부부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좀 줄일 수 있었고 앞으로는 좀 줄여나갈 부분이다 라고 상의가 되겠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경제 공동체끼리는 가계부도 공유하고 같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노하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고르려고 할 때 어디다 써야 될지 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노트에다 쓰기에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가계부의 종류 어떤 것을 고르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종이 가계부입니다 종이 가계부가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직접 펜으로 작성하다 보면은 좀 아날로그적인 좀 감성도 다 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펜으로 작성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렉 같은 경우는 좀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직도 종이 가계부를 사고 그리고 2016년 올 초에 가계부를 많이 사죠 1년 스케줄 날짜라든가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종이 가계부에 근데 예스24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전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든 게 바로 2016년 가계부였다 그래서 디자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쓰시는 분들이 좀 다이어리처럼 다이어리로 확인을 해도 됐습니다 여기에 메모칸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도 간단히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계의 경제 상태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어리처럼 쓰면서 뭐 나중에 돌이켜봐도 상당히 좋고 그런 식으로 이용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종이 가계부도 상당히 괜찮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물론 편리하죠 가계부를 쓸 때 근데 가장 좋은 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통계 그러니까 통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통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통계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직접 도하고 빼고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아도 종이 가계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앱 가계부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번 달에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항목에서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목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좀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핸드폰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상당히 많이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무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이버 가계부라든가 아니면 똑똑한 가계부가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 가계부가 있습니다 엑셀 값을 그냥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엑가계부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정된 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난 이 항목이 좀 필요하거나 이 항목은 필요 없어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엑셀 가계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칸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다 자세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가계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창에다 엑셀 가계부만 검색하더라도 여러가지 엑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것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고 아니면 나는 아 이 항목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시트를 하나 더 늘려서 시트로 이렇게 좀 만들어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엑셀 가계부를 이용하셔서 나는 좀 전문적으로 가계부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엑셀 가계부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가계부를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는 좀 노하우하고 가계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가계부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재테크할 때 필수적입니다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 필수적이다 왜 그러냐 바로 그 가계의 경제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내가 작년도 소비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 조회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중구난방으로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일목여연하게 작성했던 가계부가 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보고서 아 난 작년에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많이 절약을 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늘리는 것 같다 라고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가계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